1차 라성 국제상품전시회가 성대에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시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 선생들과 선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문상을 보냅니다. 나는 먼저 신선의 마음과 협조의 정신을 안고 열리게 되는 제1차 라성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제1차 라성 국제상품전시회 제3차 라성 을 Vere사비 성 지역을 firearms 가장 얼마나 많은 연구를 구입하는 선임 제3차 라성. nothing вследован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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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그는 왜요? 런던, 우리 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런던, 우리 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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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